XSFM입니다. I, D, W, K 이번에도 여당의 존재감이 없는 선거 구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역대 최고로 치열합니다. XSFM 그곳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 광주광역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UMCPD입니다.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메이저 언론들의 기사들을 읽을 때 기사를 읽을 때 야속한 게 그거죠.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보다 더 죽어나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이 무슨 곤대 같은 소리인가 보도자료 뿌리고 다들 개고생하는데 격전지 다섯 군데 보고서 우리는 투표장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속하잖아요 좀. 곤대 같습니다. 열 군데라고 해줘요. 열 군대는 하더라고. 곤대 중에 곤대. 새누리당. 진박환탁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광주편은 편안합니다. 청정합니다. 책상을 좋아서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정의로운 국민의 정의로운 유면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리대한 김상조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대여당 한타님께 참치회를 사주시고 싶으신 분은 거대여당. 거대여당 한타님께 참치회를 사주시고 싶으신 분은 프렌즈 오키나와 프렌즈 홍콩 프렌즈 베이징 상하이 백배 즐기기 중국 백배 즐기기 네. 알아서 사둘질 겁니다. 오버뷰 고마워요. 지역구 변화입니다. 멀쩡히 잘 있던 동구와 남구 지역구가 각각 동구남구 갑과 동구남구 을이 됐습니다. 이런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정에서 정해준 최저인구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거죠.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동구의 인구가 이제 10만명 이하까지 가서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구선거구 일부를 떼어준 겁니다. 14만명을 넘겨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동구남구 갑 선거구는 남구 봉선 1,2동, 월산동, 월산 4,5,5동, 주월 1,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 을 선거구는 남구 양림동, 박림 1,2동, 사직동, 백운 1,2동, 그리고 동구 전체. 북구 갑과 을의 경계도 조정이 됐습니다. 북구 갑은 중흥 1,2,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양동, 문화동, 문흥 1,2동, 두암 1,2동, 오치 1,2동, 석곡동. 북구 을은 운하밀리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역시 최소 인구수 맞추기 조정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걸린 8석을 두고 아직 이름을 올린 예비후보자는 62명 7.8대1. 그중 한 4대1은 국민에 담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동구남구 을 5대1, 가장 높은 곳은 동구남구 갑과 광산구 갑으로 10대1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광역시는 동구청장을 재보궐선출합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8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에브리온TV, 바른선택, 빠른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림반메이드,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나의 첫 정당,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선거에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선택, 바른선택 1599, 1599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비용은 1500만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양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약류 없는 빅그림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유변상 피디는 왜? 논문 마감을 하루 앞둔 박사과정생 같아요. 약간 표정도라고 혼을 잃고 종이들을 막 뒤지고 있습니다. 왜요? 호남의 국민의당은 공천을 빨리 안 해주거든요. 지금 광주 경선 중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발표 바로 한대요? 그래서 유변상 피디가 별 말이 없을 거예요. 저들이 떠들고 있을 때. 동구남구갑, 즉 남구부터 보시겠습니다. 남구는 95년에 설치된 이후에 두 명의 재선 의원을 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윤장현 현임 광역시장의 전임인 강훈태 의원. 재선을 전부 다 무소속으로 당선했습니다. 이곳 역시 3선에 도전하는 현역이 있는데요. 숨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나타납니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는 없습니다. 꿀 휴식.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진. 휴식은 아니에요. 개드립 치려고 준비한 게 얼마나 긴장되는데. 그래요. 미안하니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진. 56세 남자. 남구생. 이번이 첫 선 겁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저런 직함을 듣고 떠오르는 이름은 전 이철이뿐이에요. 정치 컨설턴트. 경기도 고양시의 최성현 시장의 형입니다. 시사저널 기자 출신. 국민의정부 청와대 정책비서실 국장. 국정홍보비서실 국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위원회 정책홍보실장. 시사저널 정치팀장. 이런저런 종편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던 인물들이 광주광역시의 후보로 많이 보이는데요. 민정당은 싫어해도 종편은 틀어놓고 사는 호남의 어르신들. 이분들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본피디 추측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은 어느 지역을 가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전거 주면 조중동 보고. 평상시에 틀어놓을 거는 종편이니까 종편 틀어놓고. 실제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삼고초려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2005년에 광주 북구 의뢰 경선에서 이름을 올린 것부터 꾸준히 정계의 문을 두드렸고 그게 이제서야 열린 걸로 보입니다. 정치평론가는 정가에서 절대 안 쳐준다는 불문율을 깬 기적의 주인공들이 본선에 이번에 많이 보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장병완 63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학사입니다. 챔피언이고요. 73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새천년 민주당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의원 기획예산처 차관 장관까지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18대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1승을 거두면서 국회의원도 시작되죠. 19대 민주통합당으로 67.8%를 득표하며 여유있게 2승을 챙깁니다. 본회의 출석률 93% 상임위 88% 법안 대표발의 73건 중 대안반영 패기 12건 원안 및 수정가결 4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문재인은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저희 당 캐치프레이즈죠. 해서 당을 압박하다가 결국 본인이 탈당을 하고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당족을 옮기 옮겼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민주당 후보 있습니다. 민주당 권용일 남자 49세 정당인이고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입니다. 낭구의회 의장 맡았고 민주당 낭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이네요. 정가가 4범이 있습니다. 최다범이시네요. 전부 음주운전이시네요. 아까 5범 있었잖아요. 음주로 최다시네요. 음주로 150, 100, 250, 500만원. 우와 500이요? 1000이야. 도하 1000만원. 달성. 누범이니까 누범이니까 이건 땜을 겠죠. 음주운전 1K. 제가 보기엔 이분의 술버릇이 딱 1000이네요. 음주운전이에요. 주사입니다. 주사.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끊었네요. 2003년, 2005년, 2년 간격. 또 4년 참다가 2009년. 5년 참다가 2014년. 이제 6년 있다가 한 번 또 걸립니다. 자, 2020년. 2020년 예언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살다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훅 불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저는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거보단 자주인데. 나는 그거보단 없었어.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원래 부천이 자주 해요. 근데 이렇게 거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다가온 괜히 안 먹었는데 긴장되지 않아요? 그런가?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이렇게 부를까? 멋있게 부를까? 내가 오늘 되게 피곤하거나 방금 달달한 커피를 마셨으면 기계에 냄새 뺄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쿨하게 부르고 싶어. 약간 이러면서 수고하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그럼 다시 부르러 그래. 하여간 쭉쭉쭉쭉 보세요. 사범입니다. 네.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모드로부터 합당 제의를 받고 있다. 음? 아, 민주당? 원내민주당이? 네. 아. 본인 말로는 그런 듯하네요. 아, 네. 네. 야당 통합은 하기는 해야 하지만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적통 문제 당의 핵심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원내가 된 옛날에 원해였던 저민주당의 핵심 레토릭이죠. 우리가 적통이다. 음. 2010년에 5월 광주 남구의원 선거 출마글을 검색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사이트가 만료됐습니다. 아. 갱신할 3만원.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신나리, 여자 27세입니다. 최연소네요. 직업이 간호사네요.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했고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학교 병원지부 문화부장. 간호대생 출신 처음 나오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민중연합당에서는 세계축이 있는데 그중에서 흑수저당 계열로 보입니다. 아, 네. 네. 공약은 청년을 고용하지 않는 재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 비정규직 제도 철폐, 그리고 본인이 간호사다 보니까 의료법 관련해가지고 또 공약이 또 있네요. 의료체계를 개편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서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제도인가 봐요. 그리고 0세부터 14세까지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게 한다. 그리고 네. 책임지게 한다고 합니다. 현직 간호사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료복과 환자복을 입은 지지자들과 함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아, 코스. 네. 본인이 코스를 하는 게 본인을 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쉬면 코스가 아니죠 또. 네. 민중연합당에 문구가 적힌 핑크가위로 썩은 정치를 잘라내고 건강한 정치로 치료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핑킹가위? 그냥 가위 써도 될 텐데 왜 하필. 호남에서 핑크는 우리 건데. 하여간 대학병원 노조 간부다운 공약이 보였네요. 네. 무소석 후보도 있네요. 네. 무소석. 무소석. 강도석. 남자 61세.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했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한민족통일문제연구소장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3대 때부터 출마했습니다. 와우. 시리얼. 자료는 없지만 각종 선거에도 출마한 정황이 보입니다. 정황이 보여요. 네. 2007년도에 시의원에 한번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사가 났던 게 11전 12기 오뚜기 인생. 2000 몇 년에? 2007년이에요. 2007년에. 네. 꾸준 출마. 꾸준 출마인데 2007년도에 이미 12번. 20번은 넘었겠네요. 네. 물론 그렇게 위로해야 돼요. 집안은. 강원랜드보다는 덜 털린다. 이게. 네. 그때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4번 구청장 6번 광역의원 1번 1번 당선됐었는데요. 아.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실질적인 등원 첫날 여러 의원들한테 독서를 퍼부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분노가 하하하하. 그동안 얼룩류려왔던 분노가 폭발한 거죠. 2014년에 남구청장에 출마한 것도 보이네요. 네. 무소속 무소속 강훈태 남자 67세 네. 여기서야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사 16대 18대 국회의원이었고요. 민선옥이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 당선됐던 16대 18대 무소속으로 했고요. 낙선했던 17대 세천년 민주당 소속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일 때 시도지사 당선 무소속일 땐 낙선했습니다. 총선엔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지선엔 정당 소속의 기운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무소속일 때 2승 1패 당 있을 때 1승 1패네요. 득표율이 이길 때는 크게 이기고 질 때는 아깝게 지네요. 이길 때는 50% 이상 득표했고 질 때는 45% 31% 이 정도 득표했습니다. 민선옥이 광주광역시장 재임 시절에 매주일에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약속을 임기기간 동안 계속 지켰다고 하네요. 그 문제가 이번에 화두가 될 것 같긴 해요. 시민과의 만남 유권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실 분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앞둘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누가 가는 자리가 아니죠. 이게 보통 시민들이 지나가다 만나야죠. 그러니까 곤대다. 14일에 광주시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상악회 회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압박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환당해서 14시간 조사받았다네요. 강도 높은 조사. 그리고 민선옥이 광주시장 시절에 깸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는데 깸코라는 게 광주시를 세계적인 영상미디어 제작허브로 만들기 위한 항미합작 법인을 설립한 거라고 하네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106억 원의 큰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시민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고발인 조사만을 몇 차례 진행했을 뿐 강 전 시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6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깸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 참여자치 20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14일에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서 강 전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어떤 서울시장들하고 비교하면 106억 원이 귀엽긴 합니다만 광주니까 큰 거죠. 네. 광주니까 너무 크죠. 마지막에 가서야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동구남구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그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88년 전까지는 호남에도 민정당이 종종 당선됐다. 말씀드린 바가 있죠. 어제도. 지역감정 구체화는 두 번째 문제고요. 중선거구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13대 이후에는 정당이 별 의미가 없고 동구에서 재선 이번에 3선 도전하는 현역 의원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당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로운 새누리당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문충식 남자 57세 주식회사 CSD 대표이사 공국대 농업교육학과 학사 현재 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현 국민 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분과 자문위원 정과 1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입니다. 뭘 담배말지 대기환경보전법 선관위 골초 선관위 홈페이지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빼고서 뭐 했는지 이력이 자세하게 안 나오는 이유도 되게 드뭅니다. 정말 안 나옵니다. 회사도 모르겠습니다. CSD라는 회사로 검색을 했는데 서울 서초구에 있는 CSD 코리아 공인중개사 대전시 중구에 있는 CSD 텍스타일 경남 밀양에 있는 CSD 코리아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CSD라는 이름을 쓰는 공개된 회사의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비밀회사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뭘 그렇게 잘 보였는지 잘 보였나 봅니다. 정년 연장 은퇴사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동구의 18%가 65세 이상이라던데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역시 한국 정치인은 그냥 두면 노인 찾는다. 4년 전 공약 말고 지금까지는 공약 안 보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박주선 66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1970년 사시 수석으로 창창한 앞날을 시작합니다. 법무관을 지낸 후에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해서 부장검사까지 올라가요. 국민의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내고요. 16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합니다. 야당의 대표적인 검찰 인사 이 시절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특사 새천년민주당의 골직한 당직을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17대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번엔 낙선해요. 그리고 2006년에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18대 민주통합당 후보로 다시 당선되고요. 19대에는 무소속으로 당선. 복잡 현란한 후보입니다. 당적을 쫓아다니기가 버거울 정도인데 이분도 서울시장 그중에 참 뜬금없네요. 김대중 정권 때 온로비 사건 노무현 정권 때 현대비자금 사건 19대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사건 등 4번의 구속을 3번의 무죄와 의원직이 유지 가능한 벌금형으로 망아낸 엄청난 마무리 투수입니다. 법을 잘한다. 검사 출신인데 디펜스는 확실할 것이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로 쓰고 싶네요. 구속이 돼가지고 일단은 들어가셨다가 계속 풀려나고 그런 분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 하려고 그랬어요. 맞아 이때 이랬죠. 지지자들한테 억류를 당합니다. 입을 총테이프 이렇게 건물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회를 하고 니마 그 말만 하지마오.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겠습니다. 화장실 없는데 이런데 밀어낸 다음에 이것을 읽으면 풀어주겠다. 혹은 눈앞에 이렇게 던킨 도로 지켜들면서 2015년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작년 9월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정당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탈당. 홀로 신당 창당을 준비하다가 안철수 호에 합류를 하죠. 국민의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19대 의정활동만 보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76.4% 그런데 이게 첫 해가요. 13%예요. 바쁘셨네. 상임위 출석률 75%. 법안 대표발의 32건 중 원안 가결 한건으로 처참합니다. 자기 송사를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시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 지역에서만큼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왜요? 최고는 무슨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고 아 예 아하 벌을 받지 않는다. 능력이죠? 중앙공략 없어요. 원래 현역은 없어요. 국회의원 박주선 어머님 박주선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얼굴이 명함이니까 광주사람 박주선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계속 최연소가 기록이 갱신되고 있네요. 26세네요. 민중연합당 황인용 남자 26세입니다. 90년대생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나이에 맞게 직업이 학생이네요.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예창작학과 휴학 중입니다. 인문학도는 많이 나왔지만 문창과는 처음 나왔네요. 네. 조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26대 회장이고 민중연합당 흑수자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네요. 물론 뭐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됩니다만 이 흑수자당이라든가 나머지 또 뭐야 농민당? 농민당이랑 비정규직 철폐당 비정규직 철폐당 이 당의 이름을 급하게 지은 느낌이 좀 있죠. 동일한 조직 혹은 동일한 브레인에서 서브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봤습니다. 자생적인 세력들이 모였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민중연합당 정당 안에 불가위원회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역순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추측 정도만 합니다. 녹음 들어오기 20분 전에 발견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어이 안녕 하도 인간이 많으니까 발견이 뒤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대 동현 회장 출신 허식이도 있네 정가도 하나 있네요. 집시법 그러네요. 무소속 후보가 있네요. 네. 무소속 무소속 고동술 남자 74세 광주 광역시 북구 양산 신총길 주소입니다. 직업은 목사고요. 학력을 미기재했습니다. 아 목사세요. 학력을 미기재할 수 있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학교법인 개혁 신학원 대표이사고 광주 전남 향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새누리당 공청 신청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당의 평균 득표율이 75%에 지나지 않는 호남 유일 민정당류 의원 이정현의 첫 지역구 서구죠. 현역 두 명 모두 잡아주는 당 아무거나 하나 집어타고 출마했습니다. 그렇다고 둘 다 꼭 최종 출마가 확정됐다는 건 아닙니다. 서구갑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양병현 남자 61세 주소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노입니다. 아 예. DMC에 계신 분이 멀리 오셨습니다. 대학교수시고요. 미국 네바다 대학교 철학박사 현상지대 교수 또 학교는 원주로 출강하세요? 네네. 문학과 종교학회 11대 회장 새누리당 중앙위 교육분과 수석 부위원장 정거 없습니다. 아 진짜 현직이네요. 상지대 교수도. 네네네. 야 원주와 광주 서구와 서울을 오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치고 자료가 엄청나게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문학과 종교학회는 또 뭘까? 되게 이름이 희한하죠? 문학과 종교학회 처음에 검색을 했을 때는 세계일보밖에 안 뜨는 거예요. 통일교 쪽인가? 우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1992년에 창립됐는데 기독교와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동학 등 모든 종교를 문학과 관련지어서 연구하거나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합리적 틀에 의해 개인적 체험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벽을 두세 개 뛰어넘으면 원불교가 되는데 여러 개를 뛰어넘으면 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 체험을 재구성한 되잖아요. 레드선 아니야? 종교 체험이라는 게 임사 아니면 신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뒤져봤습니다. 개간지이자 학회지인 문학과 종교라는 책을 내는데 일단 목차를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누가 보금의 문학적 특성을 통해 본 여성관. 반지의 제왕의 신화 구조와 안티 성사로서의 반지의 의미. 김은국의 순교자와 엔도 슈샤큐의 침묵에 나타난 순교의 진실과 침묵하는 신. 동학경전 용담 유세에 나타난 공공기복 해석. 저도 좀 인도에서 굴러다니고 각종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 되게 깊을 것 같기도 하고. 대략 봐서는 고문원 고전의 내용을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하는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을 넣어서 재해석하는 학회가 아닌가 합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 꼴리인 대로 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제목은 데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철학박사 하시고 상지대서는 영미어문학부 교수라고 합니다. 영미어문학부 교수. 인터넷 홈피 같은 것도 없고 나와서 뭐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좋지 뭘. 아니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이게 좋든지 말든지 하는데 알 수 없어서 화가 나요. 더민주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섭 49세 남자 전남 고흥생 광덕고 전남대 무역학과 88년 집시법 특별사면됐고 91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폭처 집시 화염병 사용 등 처벌 총포도검류 화약류 단속법 즉 국가보안법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8년 뒤에 특별사면됐고요 03년에 음주운전 300 1기 2인영 2기 5영식 3기 임종석까지만 중앙정가에 발을 들였고 송갑섭부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지방대 출신이어서 그렇다. 전대회관에서도. 나머지 다 서울이잖아요. 순경 차지니까 또. 디펜딩 챔피언 중에 한 명 박혜자 의원을 지난 일요일에 잡고 올라왔습니다. 16대와 19대에 각각 남구와 서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득표는 저조했습니다. 여성전략 공천으로 19대에 자리를 잡은 박혜자 의원에게 19대 때도 이번에도 지역 당원세는 송갑섭 후보가 상당히 앞섰던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은 없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많다. 몇 명이에요? 경선 끝났습니다. 정용화 51세 남자 정치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정치학 박사고요. 현재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거 아직까지 하면 어떡해요. 끝난 지가 언젠데. 왜 그러네. 현재로 나오지?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요. 정말 현재로 나오지? 현재로 적었어요. 봤어요 저도. 본인만 덩그러니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장전환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해야겠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자문위원을 하고요. 호남새누리.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지만 실패합니다. 이게 국민의당 후보들의 출신 루틴을 보는 것이 참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출신 코어를 좀 했어요. 친히 친히. 하지만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지만 실패하고요. 바로 대통령실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2년을 일합니다. 20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으로 광주시장 선거에 나섰지만 또 실패합니다. 2011년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다. 이때 비대위원장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죠. 19회 총선에서는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또 낙선합니다. 못 견디겠다. 이제는 정말 한 번 싸움처럼 싸워보자 하고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왔다가. 이제는 여기서는 더 안 되겠구나. 미친 짓도 한 번이지. 2013년 한나라당 입당은 오판이라며 지영민께 사과하고 현재는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인재 영입 1호였던 송기석 전 광주지법 판사.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이분을 꺾고. 그러니까요. 인재 영입 1호인데요. 꺾였어요. 네. 이명박 정부 비서관이 꺾었습니다. 최종 후보로 낙점됐고요. 3월 23일 현재 공천 결과가 번복되었습니다. 영입 인사 송기석 예비 후보가 공천되었고 정용화 후보는 도끼를 들고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자결할 각오가 되었다. 공천 번복을 철회하라며 시위 중입니다. 광주천 생태공원 조성 외에 다른 공약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1호 공약이 광주천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장화동 53세 남자 시민활동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8년 특수공무집회 방해 치상 집회 및 치유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대출을 심은 거 아니야? 풀은 뽑아야 되잖아. 군대에서는. 연병장에서. 야, 그거는 징역받을 만하네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 2008년이에요. 그럼 대출이나 뭐 그런 걸 수 있겠네. 평택. 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2008년이면.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고요. 이분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없습니다. 뭐 대부분도 그렇지만요.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블로그에 장화동을 지지하는 글을 써놓은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 본인은 온라인 활동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다. 안 하시는 것 같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페북 없습니다. 어묵한 시절 약을 하며 만난 장화동이 30년간 시민운동을 했으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잘 모르네. 안 친하네. 그러니까 지지해달라. 네.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제가 확인한 전부고요. 밥이 되는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선거 운동 중입니다. 밥이 되는 정치? 네. 좀 흉하지 않아요? 밥이 되는 정치? 먹히나? 왜냐하면 돈이 되는 정치를 생각했다가 상스럽다고 걷어들이신 거야.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랬으면 좀 더 길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더 길게 생각해 본 게 그럼 옷이 되는 정치는 이상한데요? 그리고 그냥 생 고민을 끝내신 게 아닌가 정도? 집이 되는 정치는 또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와닿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민중연합당의 후보는 어떤 거 볼까요? 민중연합당. 이윤주 여자 44세. 경희대학교 외국어 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했습니다. 6대 서구의회 부의장이고요. 민주노동당 중앙의원이었네요. 4월 13일 민중연합당 광주광역시당 총선 후보 출정식에서 안 보이던 길이 앞에 놓였다. 그것만으로도 흥분되고 가슴 떨린다고 밝힌 후 민중가요 길을 불러 결의를 표현했습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였다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네요. 민중연합당이 창당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꽤나. 다른 후보들은 단독 기사 하나라도 있는데 이분은 없으시네요.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을에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역시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현욱 남자 49세 주 마이스터 연구소 대표이사 전남대 정치학 학석 박사를 했습니다. 시작은 광주경실련 집행위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전남일보사 노조위원장 전남일보사 노조위원장 그런데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연설팀장 정가 없습니다. 최근 세 권을 냈습니다. 오늘 희망을 쏘다. 리드에겐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 박사학위 논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제로 했습니다. 의 덕일까요? 2009년 NBA 연설기록 비서 행정관에 발탁됩니다. 2014년 새누리당 성북갑 조직위원장 공무에 도전했다 실패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서울로 먼저 도전 2016년 2월 호남 정치의 복원은 인물 선택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의 지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도 인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지금 광주에 나온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는 그나마 인물론을 밀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인물론으로 밀었는데 안 유명한 사람이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무슨 알수 없는 CSD 회사 사장님보단 청와대도 가봤고 그렇죠. 서울도 가봤고 참고로 과거 서구 오른 이제 이정현이 나왔던 지역이고 19대 때는 39% 득표했었죠. 당시에 이제 챔피언은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광주 후보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후보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좀 나이도 젊잖아요. 40대니까 공식 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페북, 유튜브, 인스타 다 합니다. 이렇게 모조리한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패키지를 좋은 걸 구입하셨네요. 네. 그 공식 사이트의 캐치는 정치혁명 씨뻑은 글자로 써놨습니다. 오 자신 있구만. 핑크 아니야? 아니에요. 그 대신 다른 색은 붉은색이 없어요. 글자만 그래요. 글자 하나만. 블로그는 아예 새누리당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현욱 정치학 박사의 정치혁명이란 글자만 보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이야기한 정치혁명의 근호는 광주가 5.18의 시작점이었고 노무현을 밀어준 그 광주 역시 혁명의 광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완주무주 지난 장소에 새누리당 후보의 5.18 시각부터 교정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 친할 것 같네요. 트윗은 63개. 2010년 10월에 가입한 분치고 이형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에는 남성 알바 모집 외로운 사모님 상대로 서비스 당신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2시간 60만 원 3시간 90만 원 플러스 팁 기본 주저 마시고 문의해 주세요. 라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그 위에 자기 선거운동하는 걸 올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우잖아요. 대부분. 잘 모르네.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 업체가 모르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남성 알바 모집은 뭔데? 3시간에 90만 원이니까 잠시 솔깃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약 먹어보는 걸 거야. 그래요? 임상실험일 거야. 죽어요. 죽어. 신장이 하나 없어지고 조심하세요. 의외로 세부금향이 없다는 거는 진짜 의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49세 여자 화순생 이향동초 이향중 광주여상 한국디지털대 인문학사 성대대학원 전전컴 석사 85년 11월에 고졸로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취업을 해서요. 29년이 흐른 뒤에 동일사업부 상무에 오른 심지어 한국인데 성별 학력 지역의 유리천정을 모두 뚫은 성공적인 샐러리맨으로 알려진 반도체 설계 전문가입니다. 아직 공약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와 양잘 이렇게 날리다니 너무 쿨하다.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데려온 분이라거나 삼성에서 했대요. 29년 동안 일했대요. 문재인이 데려온 그럼 공약을 준비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방송 접읍시다. 당이 뭐 하는 거 아니 이렇잖아요. 우리 중앙당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자신이 들고 있는 비례 공천권 3장 중에 한 장을 자기에게 쓰신 우리 대표 있잖아요. 우리 대표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죠. 당이 선거 준비가 하나 안 돼 있다. 이 큰 당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파격적인 영입 인재들을 구해올 거였으면 로드맵은 짜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게 사실 보좌관 출신 하나만 붙였어도 어떻게든 되는데 그렇긴 하네요. 영권 출신들 줄로 붙어있잖아요. 그렇지. 하나 한 푸도 만들죠. 선거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저희 당의 책임이 좀 커요. 왜요 또. 죄송합니다. 미안하냐. 아니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복당하세요. 밀당을 그만하고. 국민의당 해주세요. 국민의당인가요? 네. 양양자 진짜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쿨하시네. 그럼 나도 쿨하게 천정배 날릴까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정치자 여러분? 왜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UMC한테 얘기를 했죠. 천정배가 예비후보를 등록 안 했어. 아직도? 그랬더니 나 진짜 솔직히 별로 얘 안 웃긴데 웃었어요. 왜요? 천재가 생각이 있겠지 뭐. 아 내가 그렇게 답했어? 그는 천재니까 직업은 천재. 직업이 천재고요. 아니 지금 천정배 아니잖아. 이름도 말 안 했어. 지금 천정배 하는 거 아니에요. 김하중 씨 하는 거야. 국민의당. 없는데? 정신 잃었어. 아이고 지금 뭘 모르시네. 김하중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요? 역사도 모르고 어딜 저희가 이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극이 됐어요. 상황극이 됐군요. 서구을에 현재 예비후보로 청관위에 등록이 돼 있는 후보는 김하중 전 예비후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비후보를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현재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후보 국민의당의 천정배 후보가 서구을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연수원을 3등으로 졸업하지만 전두환 정권에서는 임용받는 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천재가 어딜 간다고요? 김현장. 그렇습니다. 천재인데? 김현장에 가서 4년 동안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현장이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회의가 생겼나 봐요. 주머니가 무거웠던지. 그래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갑니다. 4년을 하고. 그만해야지. 멋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창립 멤버로서 국제인권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요. 이 당시에 임수경,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정태춘 사건 이런 사건들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때부터 유명세진을 탑니다. 이분은 진짜 이렇게 불성실한 분인데 길게 다뤄주는 아깝지만 96년 세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15대 총선의 안산의뢰 출마에서 당선됩니다. 16대는 세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재선되고요. 이때만 해도 안산에서 영원히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 좀 공을 세워요. 17대 안산에서 3선에 성공합니다. 그때 안산지역 싹쓸이 했습니다. 여루당이 여루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요. 2005년에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 쫑크준 사건이 있어요. 사퇴를 총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4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확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민이 국가 내란죄로 고발을 합니다. 2011년에 의원직을 던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박영선 의원에게 패배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제 이때부터 꺾이죠. 네. 꺾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하게 나갔죠. 2015년 호남정치복원이란 미명 아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재보궐로 광주 서구울에 당선됩니다. 현재까지 5선입니다. 총재적이에요. 이 아저씨가 참여정부 말기 때 한미FT 반대하면서 단식됐잖아요. 전직 법무장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진영같은 느낌 살짝 나죠. 지금에 그리 보면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여기서 새누리당으로 가면 완성. 그렇죠. 국민의의를 창당했으나 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안철수와 합당을 합니다. 지금 척추자분들 중에 국민의 이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새정치 아니야? 새정치 국민의의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옛날에 DJ당. 그래서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되었죠. 네. 그리고 계속 당대표실급 되는 높은 방에서 싸우다가 지고 나오고 지고 나오고 그런다는 소문에 시달리고 계시죠. 현역이니까요. 의정활동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회의 97% 상임위 92% 전체적이에요. 출석률이요. 의외로 되게. 5선인데. 법안 대표발이 3건 네. 3건 다 계료 중으로 네. 이건 뭐 평가할 뭐가 없네요. 바빠서 공약을 내세울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넣을 시간도 없는데요. 공약을 만들 시간이 없는 게요. 예비후보 등록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대표 일하느라. 지금 경선하는 데 가서 격려 중이에요. 네. 너무 바쁘세요. 정의당 후보는 이렇게 안 바빴으면 좋겠네요. 정의당 강은미 45세 여자 정당인 전남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민중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로켓 전기에 입사합니다. 아 현장 이거 이런 분들 있으시죠. 소위 현장 운동하다가 내가 현장 가서 체험하고 전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지금 뭐 원내 3당의 대표도 아 이제 3당 아니죠. 4당이죠. 심상정 대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죠. 노회장 노동 노동운동 하면서 이분도 그러죠. 이 연세면 거의 막 찹니다. 이 세대에 그러네요. 70년생 로켓 전기에 입사해서요. 1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휴직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됩니다. 로켓 전기에서요. 그래서 김경훈 복직 투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얻어내고 다시 복직이 됐다고 해요. 2006년에 민노당으로 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2010년 광주 시의원도 하고요. 통합진보당 합당과 부정경선 폭력 사태를 겪으면서 통진당을 탈당하고 정의당 창당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지선에서는 시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요. 이번에 총선에 출격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연장 반대. 이거야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자고 법안을 또 제출하게 돼요. 이게 지금 아마 계류되어 있거나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전에 그거를 넣었다가 그 이야기를 에드벌론처럼 이렇게 뿜어요. 담배 쪽에 담배값에다가 경고를 사진도 넣고 그림도 크게 넣고 이따만하게 넣겠다. 그리고서 몇 번을 지금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속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양이 있는 회색 작은 글씨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원래 폐병 환자 그런 거 사진 넣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막으신 분이 김진태 의원이시죠. 저희 당은 좋은 분들 맞나요. 그래서 이제 강은미 후보가 그 그림을 꼭 담배값에 넣고 싶답니다. 고기담 남자 48세 정당인이고요.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졸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노동위원장이었고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비정규직 국장입니다. 현 민노총. 민중연합당에서 광주지역에 출마한 후보들한테 3월 13일 민중연합당 광주광역시당 총선후보 출정식은 정말로 큰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밖에 안 나와요. 좋게 평가해주네요. 이 이벤트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 큰 이벤트였다. 출정식에서 세상은 반드시 변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선거 체제로 가는 속도를 보고 있으면 확실히 국민의당보다는 민중연합당이 살짝 반복시 빨라 보이긴 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는데 되게 빨라요. 선거 전문가들 같아요. 지금까지 본 인상으로는 그랬어요. 물론 뭐가 무서워요. 여긴 지금 천재가 있는데. 광주서울엔 말이죠. 동구남구와 서구의 후보들까지 들으신 바 광고를 약간 들으시고 북구와 강산구의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연약한 아기 피부에 닿는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나 세제 찌꺼기 걱정 없는 아기용 섬유유연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패브릭 소프너입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대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패브릭 소프너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생겼지. 근데 어떻게 하냐. 무역업이 12년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원전 대신 안전으로. 기후변화 말고 정치변화를. 나의 첫 정당. 녹색당. 당원 가입 문의는 02737-1711. 골을 빨면서. 북구입니다. 새누리 환타 꿀통을 푸우처럼 껴안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 갑. 북구는요, 갑은요. 필리버스터 드래프트 9번에 강기정 의원이 컷오프 되고요. 교회 짤방으로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정말 여러 사람이 오르내렸고 현재 수성을 위해 나온 후보에 대해서는 호남식 잡음이 현재 호남 평균보다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잡음이고 뭐고 평온한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려고 했는데 읍네요. 민주당도 없지 않아요? 더불어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등록은 안 했군요. 천정배식. 천재인가 보죠? 그분도? 이분도 머리 좀 좋은가 봐요. 여기서만한 천재는 천하에 재수 없는 것 같아. 부패개그. 곤대. 척결해야 되는 것. 죄송합니다. 컷오프. 등록은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공천 배제. 네, 말씀하세요. 검찰 수사. 뭐 안되나? 폭청하세요. 총기 독업류. 누구예요? 정준호. 35세 남자. 정준호? 광주생. 35세입니다. 이것도 참고할 만한 상황입니다. 광주동신고 서울대법대 4049회. 대검찰청 법무관. 전략공천. 현재 변호사. 변호사 하는 동안에는 합작, 투자, 인수합병, 구조조정, 노사분쟁 등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M&A 전문 변호사가 노사분쟁 맡으면 누구 편일까요? 그러니까. 너 좋게 낸 거 아니야. 정말로 자료가 없어요. 이 사람. 현재 지역 땅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평은 당신 누구냐? 입니다. 어떻게 공천 받는 거예요? Who the FIU죠. 모르겠답니다. 다들. 다들 물음표예요. 배우냐? 등등. 저의 가장 중요한 평은 공약 어딨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굴은 알아요, 그래서? 몰라요. 사진도 안 떴어요? 사진, 사진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진짜 배우는 아니고? 진짜 배우는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당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공천 언제 하냐입니다. 다 해요, 이거? 여기 다 할 것 같았죠. 경선 확정됐습니다. 축하. 다섯 명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김경진, 49세 남자. 종편 인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마. 사진 보시면. JTBC 뉴스 틀면 나오던 사람입니다. JTBC, 종편에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반말로 해야 돼? 맘대로 하는데 가급적 반말. 많이 나왔습니다. 금호고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석사 했고요. 육군 중위 전역했습니다. 아마 법무관이겠죠. 95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군산지검, 광주지검에서 근무했습니다. 대검 검찰제도 연구관을 하기도 했고요. 07년까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냅니다. 그 후에 검사직을 사직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대선후보였던 누굴까요? 문국현 캠프에서 법률특보로 합류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검사를 열심히 했는데 범죄도 줄지 않고 세상도 좋아지지 않았다. 사법이나 검찰의 역할보다 정치 교육이 사회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의 발을 딛게 됐다. 2008년도 촛불시기 전국 때 시민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 것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18대 총선에 광주 북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이력이 있네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출마 이력이 시작이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4.1%의 지지를 받고 낙선합니다. 2011년 민주통합당의 입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고요. 19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하고 탈당. 여기는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했는데 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한 거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29.1% 득표하면서 2위로 낙선합니다. 많이 올랐죠. 꿈이 사라지기 어렵네요. 4%에서 29%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얼굴을 알리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편 등의 방송에서 야권 패널로 출연하면서부터예요. 종편 스타일상 야권 패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문의만 그래요. 그렇죠. 이분은 근데 JTBC잖아요. 아니 JTBC 말고 다른 데도 나와집니다. 보통 문의만 야권 패널이라 야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 승질이 나잖아요. 저 관제구만 저거. 말을 이상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밀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 말고요. 대부분.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야권 패널들이. 의타님의 두 가지 지적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고 밀리는 역할을 해요. 그걸 짜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슬링 용어로 자버라고 하거든요. 질어나온 사람. 하여튼 이분은 방송에서 그런 패널들과는 좀 다르게 과격하게 야권 쪽을 대변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말도 잘하는 편입니다. 사투리 써서 구수하기도 하고요. 얼굴도 좀 구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은 새누리당이네요. 안철수와는 2012년 철수 포럼 법률특보단장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안철수와의 인연은요. 최근 야권 연대에 관해서 수도권에서는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고 호남에서는 각자 도생해보자. 이런 입장으로 안철수 대표와 각을 세우는 중이에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지지자들이 원한다면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지금은 경선이 확정돼서 끝났는데요. 이 상황은 아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 탈당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계속 시사했어요. 새정치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아닌데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호남 호남형. 어쨌든 결국 1위로 경선 통과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공약이 거대 당론으로 승부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대한민국을 소규모 연방국가로 재구성하겠다. 에? United States of Korea? 네. 이건 호남 독립놈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XSFM 기준으로는 공약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현할까 두렵습니다. 민중연합당의 후보를 보시죠. 민중연합당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3월 13일 날 했던 민중연합당 후보 출정식이 중요한 이벤트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거 밖에. 이분은 3월 17일 날 후보 등록하는 바람에 거기 나가지도 못했네요. 안타깝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 없는 거예요? 네. 제가 할게요. 강기정 의원 기사에 짤막하게 한 줄 나왔네요. 뭐라고요? 아. 도전하고 있다. 북구갑 무소속 장세리나 후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박대우 남자 48세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우리나물진흥회 이사 우리나물진흥회 네. 우리나물진흥회 나물은 그냥 키우면 되는데 진흥시켜야 될 이유는? 아니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물이죠. 중국산이 아니라 아 네. 알겠습니다. 효동초 무등중 송홍고 정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했습니다. TVN 매거진 진행자네요. TVN이 아닙니다. TV가 아닙니까? TVN TVN 교통방송의 TV 채널이었나? 이게 모르겠네. 존재하는 채널이겠죠. 공략은 헬스푸드밸리를 조성하고 전기 누진세를 개평 등이 공략입니다. 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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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저기 누진세 남는 거 이렇게 우리가 돌려줘 이렇게 옅다 이러면서 블로그와 유니폼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요? 그래서 센스가 좋거나 아니면 좋은 컨설팅을 받는 걸로 자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광주는 무소속에 있는 마지막 번호 후보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긴 하네요. 북구을인데요. 우리 박준영 F1맨 박준영과 도찐개찐 호남의 4대강 전도사 재선광역시장 박광태 전 시장이 3선을 했던 지역구 북구을입니다. 19대 당시의 승자는 민주통합당이었는데요. 일단 재선엔 그분이 없어요. 디펜딩 챔피언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북구을의 새누리당 후보요.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인호 남자 52세 주소는 전남 목포시 양흘로 중소기업인이고요. 전남대 생명과학기술과 공학박사 전 전남대 교수 현 주식회사 호산 PNT 대표입니다. 정거 없습니다. 나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호산 PNT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무독성 무취 인체 무해 친환경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테이프? 박스 테이프 있잖아요. 큰 테이프. 이게 여기를 옛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유독물질이 나오고 그런데요.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테이프로 포장을 해야 된대요. 해당 수요가 좀 있나 봐요. 이게 2012년에 신제품 소개가 나와서 언론에는 꽤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50m 한 개에 천원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습니다. 역시 내용의 기분도 거의 없습니다. 출마의 편은 제2의 이정현이 되겠다. 테이프가 천원이다. 정부와 소통하는 정치를 펼쳐 광주를 반성시키겠다. 호남이 소외받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지역민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 많은 정부에서는 가져다올 수 있던 것은 새누리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계속 호남 지역의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약이 이정현입니다. 이름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대통령 대신 이정현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반가우면 공약이 이정현이에요. 고분자 섬유 시스템 공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은요? 이형석 54세 남자 순천생 순천고 조선대 법학과 전남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조선대 법학 박사 17년 전에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했고요. 04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아래에서 올라왔네요. 08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기아차 100만대 생산 때문에 수출 162억불을 달성해서 수출로 부산을 추월했다. 이 공을 자신의 것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의 공약을 읽어드릴게요. 이형석의 국민사랑 3대가치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7대 약속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한국형 복지국가 지속가능한 발전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로운 한반도 민주주의 회복 제가 앞으로 공약을 안 읽으면 공약이 이런 겁니다. 대통령 후보인데요. 근데 이건 31사단 이전을 18년까지 마무리 짓고 군사공항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죠. 국민의당 최경환 56세 남자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 아 임내연 의원 떨어졌네요. 송대 문과대학 사학과 졸업했습니다. 8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83년에 사면됐고요. 86년 다시 집시법 위반 징역 10월 88년에 사면됐습니다. 열심히 산 486 여기가 의문의 지역구입니다. 더민주를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넘어왔던 임내연 의원이 컷오프를 당하죠. 그리고 천정배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기 위해서 당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울로 왔었던 김하중 후보가 북구울에 갔더니 경선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다시 천정배 지역구에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왜 의문이냐면요. 후보가 한 명 남았습니다. 후보가 한 명 남았는데 이분이 공천원을 확정할 것 같아요. 이유는 후보가 한 명이 남아 잡니다. 물론 더민주의 예를 보면 한 명 남았고 뭐고 중앙에서 꽂고 싶으면 막 꽂히긴 하는데 하얀지구로 지금 이채경환이 DJ 마지막 비서라고 하는 DJ 퇴임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비서했던 그 최경환이 찾아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국민의당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분한테 물어보시고요. 저는 잘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모든 후보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진박왕 최경환과 동명인 관계로 정보를 알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박왕 심지어 국민의당 최경환으로 검색을 해도 진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키워드 국민의 최경환 이런 식으로요. 진박은 진박이에요. 조향기업기구보다 더 힘들었겠네. 출판사 편집 부장을 하다가요. 세정치 국민의히로 정당 활동을 시작하고요. 99년부터 2003년까지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과 공보기획비서관을 지냅니다. 19대 민주당 후보로 북구글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지고 공천 효력정지 가처문 신청을 내기도 했어요. 그때 경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 당시에 민주당이 불만이 아니라 나는 이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공천 룰 문제 강의 문제는 아니다. 순화에서 말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경선 룰 문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끝까지 그런데 DJ 비서실장들은 장성민도 그렇고 어떻게 다 희한하게 내네 진짜 그게 뭐 굳이 이제 가신급이다 혹은 뭐 비서실장급이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정통민주당의 사례를 떠올리더라도 한화검의 사례를 떠올리더라도 거긴 영감들이 여긴 게 젊잖아요.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근데 뭐 국민의당에 온 게 뭐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일단 사죄하시고요. 미안해요. 새 정치를 하러 갔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일하겠습니다. 플랜카드는요. 민주화운동은 김근태와 함께 섬기는 정치는 김대중과 함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레저 생활체육 특구 지정 등의 지역 공약 청년 의무고용제 청년 창업 특례보즄법 등의 중앙공약 정도가 보입니다. 민중연합당의 후보를 보시죠. 민중연합당 19대 총선에 민주노동당 광주 북굴로 출마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선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장으로 출마했고 당직자형 민중연합당 후보로 광주 북굴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중앙공약으로는 민중연합당 레퍼런스 공약인 재벌세와 시흥해고금지법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등록급 100만원이 중앙공약이고 광주역에 KTX가 끊긴 지가 1년이 됐다네요. 그래서 광주역과 광주선 철길을 걷어내서 도로를 연결하고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게 지역공약입니다. 공약이 보이는 민중연합당 후보 전직은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노 남수 남자 46세 시민운동가네요. 전남대학교 전책대학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관사관을 역임했고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후원회장입니다. 음주운전 한 건 100만원이네요. 반값 선거 비용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금 문제 등 일부 특권을 폐지하거나 축소를 공약으로 하고 광주 북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종합복지타운을 확충하겠다고 하네요. 토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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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광산군은 역사가 긴 지역입니다. 마침 승자독식과 지역색 자유로운 투표가 본격화된 13대부터 광산구 지역구가 됐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고 조홍규 의원의 3선 그리고 레이닝 챔프 김동철 의원이 3선으로 최다선인데 이 두 사람 중앙에서 이름 들은 적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분도 제 대본에 보이지 않네요. 새누리당 후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윤 67세 행정사 호남대 대학원 재직 중 광산구 장애인협회 회장 21세기 주민자치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과항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위반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름 때문에 그런지 무험하게도 자꾸 정윤회가 검색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윤회집도 검색이 됩니다. 아 외자 이름이 좀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정윤회집 또 그 다음에는 써니데이즈의 정윤도 검색이 됩니다. 그것도 뭐야? 그런 게 있나 봐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기사도 민주당과 국내당에는 누구누구 공천했는데 새누리당에는 새누리당도 공천했어? 정윤회이래 이런 기사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역구 사무실에 안 가는 겁니다. 아무도 기사의 완성도를 위한 구색맞추기랄까요? 조사가 안 되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슬픕니다. 새누리당 광주지역 당직자들도 매우 슬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51세 남자 숭이중 금호고 전남대 의대 이용빈 가정의학과의 원장입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입니다. 영입의 형태로 지난 2월 4일 더민주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역 경선에서 60.45%로 압도적 승리했습니다. 산림은 서울에서 하면서 선거 때만 호남의 아들이니 광주의 딸이니 하며 지역민을 투표기계로 취급 안 하겠다 가 출마 일성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병원도 광산에 있고 10여 년간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진료봉사 등 의사로서 사회활동해온 전력도 마을활동가에 가까운 이력을 보입니다. 호오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8원 지금 이거 더민주 중앙공약일까요? 많이 보입니다. 더민주가 원래 이런 걸 찬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원래 이런 색깔 아니잖아요. 0세에서 12세의 아동주치의 지도 도입 대형마트 영업품목조정법 발의 산업단지 내 공공어린이집 설치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주민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등의 공약이 보이고요. 신인임에도 전략공천이 아니라서 광주인데도 당내 소음이 없고 SOC 공약이 적고 중앙공약이 빨리 준비돼 있는 후보네요. 국민의당도 공천이 끝났어요. 김동철 60세 남자 19대 국회의원 현역입니다. 야 여기 있구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고요. 이분은 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98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하며 정치권에 입문합니다. 청와대 정모수석실 국장을 거쳐서 열린우리당 17대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고요. 18대 19대까지 내리 3선을 합니다. 중량감 있는 분이세요. 아닌가요? 있어요. 그 의문점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갈리게 된 포인트죠. 이 호남의 중진들이 실제로 중량감이 있느냐 3선도 무게로는 안 치는 거예요? 더민주는 없다고 보는 거죠. 다 컷오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당이 바쁩니다. 손님 받느라. 본회의 93% 상임위 95% 출석률 기록하고 있고요. 법안 대표 발의는 85건 대안 반영 폐기 30건 원안 및 수정 가결 5건 훌륭하네요. 훌륭하죠. 주류의 잼만 날리면서 비교적 조용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량감이 없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의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년 12월에 탈당함으로써 박주선 의원에게 찬사를 얻어냈습니다. 해보면 재밌다니까. 찬사는 할 건 또 뭐야. 현직은 공약이 없는 게 트렌드인 거 아시죠? 정의당 후보 보시죠. 또 있구나. 나경채 42세 남자 정당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 국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고요. 2011년도에 일반교통방해벌금 100만 원 선고됐습니다. 2010년 관악구 의회 의원 2015년 노동당 대표를 지냈고요. 정의당과 통합하면서 정의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전략 공천되듯 내려오셨네요. 그런데 정말 전략 공천되듯 내려오신 게 온라인으로는 크게 준비를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블로그는 2015년에 멈춰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책토론회 같은 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공약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활동 때가 되면 돈 없는 정의당도 뭔가를 뿌리겠죠.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죠. 김혜정 여자 28세 학교 극식조리사라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했고요.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 교육선정국장을 맡고 있네요. 민중연합당 3라인 준 흑수저 라인입니다. 민중연합당 공약 레퍼런스죠. 재발세를 도입, 시운 해고 근지, 흑수저 방지법 제정이 공약이고요. 출마 선언문의 머린말이 조금 멋집니다. 저는 아이들의 따뜻한 밥을 짓는 것이 자랑스러운 노동자입니다. 교육감 한 명 바꿨을 뿐인데 광주의 아이들은 6년째 모두가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시장 한 명 바꿔서 성남의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민중연합당의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마지막 광산구 을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야당의 조세전문가 재선 이용섭 전 의원이요. 지난번에 광역시장 공천을 받으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때 광역시장 공천이 안천숙의 몫으로 돌아가요. 광주광역시가. 그래서 탈당하고 무수속 출마합니다. 그래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비운 광산 을자리 국회의원 패치는 김한길계로 전개 대비한 권은희 의원에게 돌아가죠. 두 사람 다 본선까지 살아왔을까요? 새누리당 후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휴 숨쉬기 시간 안 주네. 말 좀 할까요? 뭐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아니 됐어요. 광산구에는 광산이 있어서 광산구에요? 모르겠어요. 원래 광산은 군이었는데 광산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개들이 빚 때 진작에 받아들이네. 이런 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알았어요.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시간 끌어주는 거야. 그래 그래 울지마 같은. 시간 끌어주는 거야. 시간 끌어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64세 남자. 전남 한평생. 학다리고 전남대 무역학과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성대 경제학 박사. 앞에 말씀드린 이용섭 전 의원입니다. 64일 전에 애증의 더민주에 복당했습니다. 복당 발표문에서 남들은 탈당하는 마당에 웬 복당이냐고 꾸짖고 말리신 분들이 참 많았다. 주변 분들이 요즘 트렌드는 탈당이라고 하셨나 봐요. 틈새 공략.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싸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해타산에 타라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인이 아니라 아무리 추워도 겹불쐬지 않는 선비의 고든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싶은 저의 심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리하면 나가면 철새 돌아오면 선비라는 소리입니다. 열선비. 그죠. 오유의 열선비들이. 화내겠어요. 선비 개념이 뭐였냐고. 복당으로 이쁨 좀 샀는지 광주 전남에서 가장 빨리 공천을 확정지은 더민주 후보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 문재인 후보의 대학 서열화 정책으로 나온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학의제 계획. 서울대의 명칭을 없앤다는 점에서 서울대 폐지론이라고도 불린 프로젝트에 이름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최초로 발표한 사람이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강화해서 밤 9시에 문을 닫게 하고 의무휴일도 늘리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던 기록이 보입니다.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요.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권고부 장관 출신의 경제통인데 여루당 여당 의원으로 국회에 있을 때는 개혁적인 인사라고 불릴 때도 있었고 모피아라고 불릴 때도 있어서 평가가 갈립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오늘 오전 경선 확정됐습니다. 저 이거 결과 몰라요. 누굽니까? 모릅니까? 네. 국민의당 권은희 42세 예상대로 됐네요. 네. 여자 국회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2004년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는지 경정특별채용으로 2005년부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안 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때문에 이직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멋있네요. 법원엔 돈이 없다. 이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법원 가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수서경찰서 수석과장으로 사건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열린 국정조사에서 김용판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면서 내부 고발자로서 주목을 받았죠. 김용판은 누구냐? 며칠 후에 만납니다. 떨어졌어요. 김용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임 쏘리. But I can't. 수사과장을 사임하고 시민운동가 변호사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대단히 얼마 가지 않아. 네. 730 재보선에서 세정치연합의 공천을 받고 출마 당선됐습니다. 광산의른 당시에 기록적인 낮은 투표율을 보여줬었죠. 조금 불만이 있었죠. 19대 의정활동을 잠시 뒤져보겠습니다. 본회의 83% 상임위 77%의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11건 중 대안 반영 폐기 2건이 있습니다. 바닥. 바닥이고요. 출석률도 여지껏 들어본 것 중에 별로네요. 거의 최악의 초선치고 낮았고 천재와는 거리가 멀다. 천정별 따르려면 멀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요? 현역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닌데 뭐가 있을 게 없는. 계속 얼굴도장 찍으러 다녀요. 정의당 후보 보여주세요. 아 네. 정의당도 있구나. 고원 후보 맞죠? 아니요. 문정은이요. 문정은. 아 이 사람들 경선 탈락자구나. 아 지금 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에 비해서 유면상 PD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들고 있어요. 이러지 마 이제 힘들잖아. 지금 준비해오고에 반도 안 했어요. 네. 그럼 어떡해요. 밤 10시까지 했겠다 근데 조금. 정의당 후보. 정의당. 문정은 29세 여자 정당인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졸업했습니다. 어 저 기억나요. 지난 730 재보선 때 이 사람을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어디서 소개해요. 730 재보선 때 시의원이었나 무언가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내본 세금이 한 몇천 원대여서. 아 그걸로 기억하시네요. 엄마 아빠네 집에 있던 후보로. 말씀하신 대로 730 재보선 때 출마를 했었고요. 낙선했습니다. 현재는 정의당 광산구 위원장이고요.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냥 한 줄로 줄일게요. 임신부터 보유까지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위안부 합의 무효화. 해보겠다고 합니다. 중앙정치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세금을 좀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값근세도 좀 내시고. 민중연합당 후보 있습니다. 민중연합당 최경미 여자 48세 광주는 민중연합당 후보가 세윤이 당 후보보다 많네요. 그러게요. 광주 경신 여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56대 광산구 의회 의원이었고요. 광산구 교육희망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입니다. 민중연합당 레퍼런스 그대로 씁니다. 재벌세 도입과 씌운 해고 금지법, 무상 보육, 고교까지 이뤄지는 무상 교육, 흑수자 방지법. 이상입니다. 네. 무소속 후보가 두 명 풀텨 나와 있습니다. 네. 무소속 김중구 남자 48세 직업이 공인중개사네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했고요. 국민은행이랑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와, 뻔쩍한 회사를 두 군데나 다녔어요. 금융사기처벌특별법, 공직자내물수수추진금, 몰수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 전세담보대출금 증액, 쓰레기수거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 대학생 합비감면과 대출금 증액, 자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완화가 공약이네요. 제가 이분의 공약을 보면서 약간의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하네요. 뭡니까? 공약 중에 전세담보대출금 증액이 있고 대학생 대출금 증액이 있습니다. 네, 뭔 얘기할지 알겠다.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늘리겠다는 거죠. 네.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월세 보증금 대출금을 500만 원 정도 한도를 높여주는 이벤트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지방대학교 앞에 있는 월룸촌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올랐군요. 액제의 보증금을 500만 원씩 다 올렸어요. 그만큼씩 올렸죠. 네. 서울 어디죠? 그런데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올라가죠. 그렇네요. 이 사람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놀라운데요. 김상조 표창원인데? 천재인데? 김상조 천정대인데?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100점. 무소속 후보 한 명 더 있네요. 한남숙, 여자 61세, 비하남초등학교, 송원중, 송원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광주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은 토건족이라기보다는 토건 업계 종사자예요? 네. 주식회사 동원산업 이사고요. 한국레미콘 대표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여 크고 작은 성공신화를 이루어온 여성 중소기업인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사람이 현질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의 기업 경영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려 광산이 첨단과학도시,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기업 경영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정가가 4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한 건 있고요. 근로기준법 위반 두 건 있고 경매방해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소중한 경험 중 일부네요, 모두. 네. 특히 경매방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봤는데요. 특이하잖아요. 나도 알고 싶긴 해요.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순천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네.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원산업 있지 않습니까? 동원산업의 경영진이 유암코라고 하는 민간중심의 부시채권관리회사라고 한대요. 결탁해서 경매를 방해했다고 하네요. 현 동원산업이사 한남숙 후보. 네.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공사채권단은 사기 파산제와 허위 유치권 신고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범죄 내용까지는 자세히 못 알아내는데 나왔네요. 네. 자금난에 시달리는 호텔을 경매로 싸게 받을 목적으로 채권을 부풀려서 파산 신청을 한 혐의가 있다네요. 맞습니다. 극권이죠. 에코그라드 호텔권은. 네. 호텔 18층 VIP 객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른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실제와 달리 부풀려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의 사기 혐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연적인 기업 사냥꾼의 실상을 순천 시민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공사채권단이요. 아, 네. 네. 사기 파산제 혐의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령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아, 부소속이 좋다. 마지막 피날레를 어찌됐든 끝내. 멋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 범죄자가 등장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재보궐선거 가보죠. XSFM입니다. 약자가 힘을 낼 수 있게 동물이 학대받지 않게.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건축물의 개발을 멈추고 방사능식품을 추방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일. 특권층이 아닌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녹색당이 하려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세계 100여개의 녹색당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당명도 안 바꾸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녹색당. 녹색당이 지금 당원을 모집합니다. 02737-1711 join.kgreense.org에서 고민을 나누세요.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1599 법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단이 후불. 세금계산서 발행과 경비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네, 여덟석의 도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이제 재보궐선거 광주동구청장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보궐선거 동구청장 민선 6기 노희용 동구청장이요. 지난 지방선거 전에 동구지역 자문단체 위원 4명의 대만 연수비를 800달러를 썼대요. 그 800달러로 기소돼서 벌금 200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확정돼서 선거를 다시 지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슥 봤는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보면 백만대군 같아요. 이렇게 블루스크린을 띄워놓고 보시죠. 마지막까지 거대 여당 군소환타께서 조용히 계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58세 남자, 전남 강진생. 강진중 광주공구를 졸업하고 구로공단 한영나염 원단실 창고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고 하네요. 국민대 정액과 행시 30회, 공천 확정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광주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요. 문화가 곧 경제다가 캐치프레이즈고요. 5.18 민주광장 지하공간과 예술의 거리에 돈을 좀 쓰고 충장로 오가에 빈점포 많은 데에다가 미디어 산업센터를 하겠다. 문화의 전당, 충장로 상권,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전에 한번 야구도 볼 겸에서 관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동네입니다. 지산 유원지 주변 난개발 방지 정도 힘줘서 얘기합니다. 이 후보의 이야기를 듣다 느껴진 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동구가 곧 광주였고 광주의 모든 것이었다라던데 그렇다면 지난 50여 년간 구청장들이 한 일은 뭐뭐가 있었을까?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오형근 53세 남자 이분도 의사예요. 네. 조선대학교 의학대학원 졸업했고요. 지금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교수입니다. 97년 세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가지고 전남 청년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당 활동을 시작하고요. 12년, 14년 동구청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죠. 2014년 육사지방선거에서 출마하면서 성형외과를 접고 캐시카우을 20년 동안 했답니다. 성형외과를 정든 성형외과를 네. 그거를 정든 성형외과를 접고 무등정책연구원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올인했어요. 그러네요. 정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성형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일단 동구를 성형하고 대한민국을 성형하겠다고 나섭니다. 아, 진짜로? 네. 캐치프레즈가 대한민국을 성형하겠습니다. 네.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게 없고 거대 담론만 있어요. 일자리 천만 개 창출.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북동일. 남북동일. 등등등. 교황청 동구로. 북벌. 북벌? 한마디로 자세한 거 없다는 얘기예요. 묻지 말아요. 간도개척 등등등. 네. 안재경. 57세. 남자 정치인입니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아, 구밀에다 공천 안 끝났구만. 이거 다 해야 되는구만. 네. 몇 명이에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세요. 들어보세요. 5명. 들어보세요. 나 아이패드도 껐는데. 다시 켜야지. 안재경. 57세. 남자 정치인.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 경찰대학장.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공무원 출시입니다. 고위경찰이네요. 고위경찰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조사에서 참가했던 경찰청 관계자가 뒤에서 쪽지가 날아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 그렇죠. 그걸 받으신 분이에요. 국민의당에 멋진 후보 너무 많아요. 안재경 후보도 국민의당. 네. 그 당시 반대편에서 했었던 권은희. 국민의당입니다. 노인지원센터 건립. 또 오며가면 볼 옆동네예요. 그걸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급해요. 네. 김성숙. 네. 56세 동구의회 의원.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여자. 네. 아, 여자군요. 박주선 국회의원 조직특보를 지냈고요. 네. 지금 현재 동구의회 의원이에요. 도심 주차장 확보, 장학 사업 확대, 학교 시설 현대화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김성환. 54세. 남자. 정당인. 영국 셰필드 대학원 졸업했어요. 정치학 박사고요. 행시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 행정관. 국무총리실 국정과제관리관 등을 여깁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을 국유화하자. 지금 동산으로 일부 소유한 사람들의 땅을. 네. 전체 이제 다 나갈 걸로 하죠. 회장 붙겠다. 네. 그리고 무등산 정상에다가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를 없애자. 그게 공약입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금 폭탄을 못 사서 난린데. 방공포대를 없애다니. 방정현. 네. 49세. 남자. 한가름 경제연구소 대표입니다. 목포대학교 대학원 졸업했고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고요. 있어요. 광주에 그런 게. 네. 다른 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활성화되기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들 어떻게 됐습니까? 무소속. 무소속. 양혜령 여자 53세 치과의사네요. 전남대학교 치의학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했습니다. 5대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광주광역시 동구 치과의사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 한 7, 8명자 만나네요.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의 공천과는 차별화된 깨끗한 공천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해서 국민의당에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모 인사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다 등의 루머가 떠돌고 그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는 1차 면접을 보고 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루머 제가 떠돌잖아요. 이거 방송 한 10시간에 됩니다. 각종 지역에서 지금 난리예요. 그래요? 그런 거 다 생략한 중입니다. 지금 저. 무슨 구청장까지 난리야. 구청장만이 아닙니까? 저희가 후보는 지역이잖아요. 즉 이 호남호남형 후보. 이번 총선의 특징. 범인주 끊고 나와서 국민의당 끊고 나온 호남호남형 후보군요. 네. 공약으로는 동굴을 의료관광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정통과 형대가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무소속. 문팔갑. 남자 61세. 직업은 무직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솔직한 직업 표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주개방대학 경제학과 졸업했고요. 화순군의의 의장이고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130 냈고요. 업무상 과실치상엔 치사로 150 벌금 냈습니다. 이거가 왜 이렇게 됐나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전에 89년도에 호남탄자개발이라는 회사에서 능성광업소장으로 일했네요. 아무래도 광산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다치거나 죽었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산에 계셨다. 공약으로는 초중고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영유아 복지지원센터 설립, 노인복지회관을 추가 건립, 창의적인 재생산업,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접근추진했다고 합니다. 꾸준출마자 같네요. 군의회 의장까지 지낸 걸 보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광종혁 씨 후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다행히 어느정도 수습이 됐네요. 그래도 맞네요. 물론 이게 누군가에게만, 선택받은 누군가에게만 다행일 거고요. 언제나 뜨거운 지역인 광주가 저의 가설을 아주 확실히, 아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만 빼고요. 이번 총선의 트렌드는 확실히 하향식 공천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내일까지 호남투어입니다. 내일 이 시간 전라남도의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 노동자 4명은 물러갑니다. 내일 뵙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